코코가 무서워? 그냥 모리야, 똑같아.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요? 아니, 봐봐. 풀바고 풀장에 들어가는 걸 좀 가르쳐줘. 무서운 거 아니라고. 그렇지. 엄마 봐봐, 엄마. 엄마가 무서운 게 아니잖아. 엄마가 곁에 있으니 언제 그랬냐는 듯 풀바오가 폭포에 들어가는데요. 오, 들어갔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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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풀바오, 좋아, 좋아. 용기를 냈어. 역시. 엄마가 있으니까 훨씬 낫군요. 이런 게 엄마의 힘인 거죠. 물이 쏟아져 나올 텐데. 좋아, 좋아. 신났네, 풀바오. 풀바오, 신났어. 여름에 더울 때 그렇게 물놀이 하는 거야. 와우. 이제 풀바오 더 헛고면 되겠다. 쫄딱 젖었어요. 아, 풀바오가 아주 풀량을 제대로 즐기네요. 아이고, 이게 누구야. 화면에 누가 등장했나요? 엄마야. 세상에. 풀바오, 어디서 이렇게. 이 꼬질이 누구신가요? 이 꼬질이 누구세요? 모국 좀 하세요. 꼬질푸. 별망 하나 또 만들어줬네, 아버지가. 꼬질푸야, 꼬질푸. 꽉 부사. 아무리 모든 게 용도되는 어린 나이지만. 아무리 모든 게 용도되는 어린 나이지만. 아이씨.